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뿌잉 뿌잉 자 오늘은 아빠랑 키키리키 하자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요 그러네요 정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 혜연이는 무슨 색깔일까요? 전 노란색을 이미 정해놨어요 노란색? 아빠랑 빨간색 할게 네 키키리키라는 게임이고 얘는 모자 쓴게 좀 달라 얘는 탐험 모자 썼고 얘는 미식축구 모자만 얘는 야구 모자 썼지 응 그렇지?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쓰는 모자 같아요 탐험 모자 유치원 애들이 쓰는 것 같은데 알았어요 두 명에서 네 명까지 하고 그리고 자기꺼 닭 있잖아 닭 한 마리 여기다 끝에 올려놓으면 승리하는거 아 네 자 자기 차례가 되면 여기 탐험 모자 있잖아 네 탐험 모자를 위에 한 칸에다가 올려놓으면 돼 이 탐험 모자는 뭔데? 이거는 저희 미식축구 모자 미식축구가 뭔데? 미식축구 요거 요거야 미 알았어요? 미 요거는 앞에 창 있는 모자 창? 됐어요? 그래서 창인문도 요거 요거 탐험 모자 두개 나오면 어린이집 모자 어린이집 모자 그래 어린이집 모자 두개 나오면 두개 올리면 돼요 네 됐어요?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빨간게 나와 봐봐 아 빼세요 요거 빨간거 나오면 요거를 조절한 다음에 여기 밑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가장 가까운 데다 넣는거에요 응 오케이? 해볼까? 어디 뭐가 가까운데? 얘가 여기서 쓰러졌어 근데 여기 있어 그럼 여기다 넣는거고 여기서 쓰러졌어 그럼 여기다가 그 층에다가 넣는거에요 이쪽에 쓰러지면 이쪽에? 그 층에다가 넣는대 그 층에다가 넣는대 이쪽에 하면은 이쪽에? 응 가장 가까운 컵에 넣는대 응 알았어 가위바위보 나 먼저 하면 안돼 좋아 혜빈 먼저 해 자 주사위 먼저 불리세요 근데 이거는 뭐야? 어? 그건 장애물 근데 이쪽에 들어가면 어떡해 안들어갈거야 들어가면 어떡해 빼면 되지 이걸 빼서? 응 이것도 빼서? 다 빠질걸? 자 그럼 타모 모자 어린이집 하나 한 칸 그리고 얘 조절해서 그렇게 할거야 밑에서 이렇게 손가락 올리면 돼 밑에서 이쪽이구나 자 아빠 꿀 꿀 꿀 어린이집을 없앨 수 없으니까 아빠는 야구모자인데 우유통 뒤에 숨어야지 그러고 자 이거 나왔으니까 아빠 조절해 주겠어 난 없애겠지 응 너를 없애겠지 자 갈까 안갈까 위험했다 안갔다 타임이 자 또 타모 모자 한 칸 나 이쪽 가고 싶어 응 어디 올래클로 가도 돼 그럼 다음번에 갈 땐 이쪽 응 위로 한 칸씩만 가면 그럼 이쪽으로 가요 자 그다음 요거 당 나왔잖아 당 나왔으니까 어 아빠 왔지 오우 빠져버렸다 빠졌어 얘 빠졌어 자 잘 보세요 아빠 자리에요 야구 모자 한 칸 어 야구야 얘 때문에 여기 숨어 여기 한 칸 타모 모자 한 칸 타모 모자 나는 이쪽에서 숨었어 타모 타모 자 야구 모자 야구 모자 한 칸 가세요 야구가 뭔데 얘 앞에 창이 앞에 창이 자 그리고 이거 조절해 아빠 맞히려고 그러지 너 어이 이렇게 하셔야 돼 탈사로 올리면 돼 잘못했어 그봐 안돼 야구 모자 한 칸인데 위험하다 이거 그치 위험하지 여기로 하고 아 나 이쪽 가야돼 아이고 걔가 맞았네 하핳 하핳 아빠 야구 모자 두 번만 올라오니까 알아 응 자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딘지 모자 예 얘랑 이게 어디로 갈거야 음 그 다음 야구 모자 어 이거 아프고 또 그냥 야구 모자 야구 모자 얘는 같이 숨어 자 어 이거 야구 모자가 어디있는데 얘가 야구야 아 얘가 야구지 이게 야구입니까 앞에 창이 있잖아 얘는 미식축구 모자라 어 그럼 이게 나왔네 어 이거 올렸고 자 이제 혜행이를 맞춰버리겠어 맞춰라 어 안가네 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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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